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종목들 잘 챙겨보세요.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결제 해봤다면 모를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요즘 이거 많은 분들이 참 많이 하십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소액결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무래도 두 글자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종목이 단할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단할이고요. 제가 어저께 AS 종목이었던 NHN 한국 사이버 결제처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상승을 보이지는 못한 종목이라서 분명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 종목이 못 올라간 이유를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기업 계획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할이라는 회사는 온라인과 휴대폰 결제자 일명 PG, 인증 서비스 전문 기업이고요. 세계 최초로 휴대폰 결제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 휴대폰과 신용카드 결제액이 늘어나면서 성장세를 보였고요. 미국의 적자인 자회사도 정리가 완료가 되면서 이익률이 개선되고 흑자전환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3분기부터 삼성페이와 협력을 해서 신규 고객층을 확보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현재 극대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온라인 게임 또한 결제 한도가 폐지가 되면서 휴대폰 결제 시장이 점점 더 지금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좀 잠잠하긴 한데 암호화폐 사업도 좀 운영 중인데요. 자회사 페이코인을 통해서 자사 가맹점에서 실물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도미노 피자 그리고 KFC 등에서 실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향후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등 다양한 암호화폐에 대한 결제 서비스 제공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저께 AS 드렸던 NHN 한국사이버 결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상승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 종목이 매수하기는 좀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가격 조정만 말씀드리면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셔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최근 고점이었던 딱 3600원 그리고 중장기로는 4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손재가로는 종가 기준으로 289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록 전문가의 공략주 단할에 대한 이야기 챙겨 봅니다. 이번에는 최병진 전문가의 공략주 열어볼까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을까 살펴보니까 힌트 속에서 답이 보이기도 합니다. SK그룹주 참 많은데 세 글자는 얼마 없거든요. 오늘 보니까 시장 출렁임 속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은 또 힘을 내는 모습 보여주는데 관련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너무 쉬운 힌트를 드려서 그런지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종목명 말씀드리자면 SKC라는 종목이고요. 기억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레옥사이드 제품을 생산한, 판매하는 화학사업과 그리고 폴리에스테르 필름 등을 생산하는 이제 인더스트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 매출액은 2조 5,398억 원, 영업이익은 1,551억 원, 단기 순이익은 733억 원을 기록한 우량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 한번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그룹의 화학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작년에 2차전지 관련한 KCFT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 2차전지 관련한 사업군으로 또 확장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던 부분을 비롯 빗대 보자면 작년에는 약간의 이제 어닝이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온 부분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수한 자의사 효과도 더불어서 사상 최대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였던 부분과 지금 반도체 소재 관련한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5G 관련한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음이 본격화가 이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 기업의 4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흑자이고 지금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작년에 1,551억 원을 기록한 점은 굉장히 우량한 부분을 나타내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KCFT를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 소재와 5G와 2차전지라는 세 가지 관련한 재료를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애플이 1분기 실적, 1분기 판매량이 좀 좋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에 따라서 테슬라가 보시면 나스닥이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나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본다고 하면 충분히 2차전지 관련한 부분과 테슬라의 고공행진에 따라서 수혜주로 부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5G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말부터 투자가 본격화되고 개화하기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시간이 지날수록 최대 수혜주로 부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은 차트로 넘어가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로 넘어가서 봤을 때 최근 테슬라 이슈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6만 원 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탈환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조정 구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큰 그림상으로는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장악하고 나는 계속 올릴 거다라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고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7만 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4만 8천 원 부근으로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병진 전문가의 공략주까지 챙겨봤습니다. 수익 해결사 두 분의 공략주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시장 어렵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일 4시에 찾아와서 오늘 연락 주신 분 보너스 상담 코너를 통해 투자 의견 남겨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최병진 전문가 그리고 오창록 전문가였습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